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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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전 이 땅 맛이 완전 높네 대박 오늘 저희 회사 엠티였습니다. 낚시도 하고 침묵도 도모할 때 오늘 아주 멀췄해서 오 잡았어 낚시가 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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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해외 엠틱이 형 오늘 여기 저희가 무브를 자야 되니까 야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무브를 자잰데요 대박입니다 집인데 이거 우리 집보다 좋은데? 에어컨이다 그냥 반만에 이런데로 좀 알려두고 싶어서 괜찮다 이게 대박 여기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러지? 아저씨가 이쪽이 포인트 우리 목표 몇 마리? 목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한 다섯 마리 매운탕 먹을 수 있는 건가 오늘? 매운탕? 매운탕이요 오늘 매운탕 무조건 먹지 내가 형 무조건 먹게 할게요 나만 믿고 있어요 오케이 오 오 잡았어 유오오 우리 우리나라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고기인데 누가 처음부터 모아줄까요? 처음 잡아먹을까? 그래도 되지 느낌 좋아 느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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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야 제가 약속했죠? 10마리 잡은다고 여기 밤낚시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댐이기 때문에 사실 고기가 굉장히 안 잡히는 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1등입니다 나 진짜 낚시 잘하나봐 댐붕 여기가 이제 손맛 좀 갇죠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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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녹음 시작하고 활동할 거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흠 피크스 파이팅!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못했던게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가를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 휴가가 끝났고 이제 오늘 다시 또 앨범 작업과 녹음을 위해서 녹음실이 왔습니다. 제가 사랑니를 빼서 여기가 살짝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항상 치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시죠. 아저씨까지 따라올라 그래. 상덕TV 이런게 돼지. 안녕하세요. 해야 되겠어? 그냥 어 대세에 맞춰가지고 형님도 박상민TV라고 만드세요. TV 많아지네. 이거 왜 안먹어? 형님 제가 앨범 녹음하시는거죠? 응. 화이팅. 언제나 그래요? 나? 조만간에. 알겠습니다. 기약은 없고요? 아니요. 형님 나 어른날 피해 먹으려고요. 그런데 형님 맛있게 드세요? 내가 사랑하는 선배 가수이자 같은 소수입니다. 성민이 형입니다. 성민이 형입니다. 성민이 형. 여기요? 여기요?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성민이 형.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노래녹음을 합니다. 오늘 노래는. 어. 신인여자가서 노래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소울이라고. 듀엣곡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사 KCM 작곡 KCM. 네. 너무 잘해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소울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PEECE. 막내가 시작해 볼까? 네. 들어간다 오빠. 네. 안녕히 계세요 브릿지 다시 한 번 할게 감정을 잡고 하아 내가 좋아하는 언제 여기로 오셨어요? 아 우린 또 바쁘니까 스케줄이 안 돼서 또 다른 노동실로 또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난 저기서 기타 치고 볶을 조금 하다가 볶을 조금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작업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데 분식은 내 주식이 분식이라니까 창모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해 음 단지 달라진 것은 지금 이곳엔 나 혼자라는 것 네? 네? 먹으면 다시 드세요 너를 처음 만난 곳 너를 처음 만난 곳 이게 지금 제가 한 건가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딘가요 예 지금 3시 20분 오늘 자관리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CMTV 한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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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형 바로 비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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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ới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